유튜브 친구들 안녕 난 지독한 영어 줄여서 지영이야 공무원 경쟁률 응시율 합격선이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각시 도별 공무원 시험 관련된 것들을 알려줄까 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궁금하면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유튜브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